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서 생존자의 주체적 참여가 없었더라면 단세기 이상이나 지난 역사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거론되게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を解決するための運動에 의해 생존자 사바이버들의主体的な 참가가가 없었을 때 반세기 이상의前의歴史을 20년 이상의 사회에 의해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거론되게 할 수 있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여성운동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인권운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도 역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また一方で韓国の女性운동이 없었을 때 このような被害者たちが社会に構わずとして 운동을してくることができただろうかというふうに考えると それもやはり不可能なことだ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존자들과 정배혁은 함께 숱한 만남과 연대를 거치면서 피해자들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면서 정병운동을 변화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이상もの時間をかけて 生存者たちと停滞経은 共にたくさんの出会いと 連帯の場を持ちながら 被害者たちも変わり 私たちも変わりながら 停滞経運動を変化させてきたと思います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중요한 변화가 되었을까 さらに私たちの社会の様々な分野に 重要な変化をもたらしてきました 일본軍慰安婦の世界を 위한 활동を 넘어서서 일본軍慰安婦들과 미군의 기지촌女性들이 함께 손을 잡았고 또 일본軍慰安婦들과 콩고 여성들 베트남 여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왔습니다 일본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活動を超えて 일본軍慰安婦女性たちと 日本軍慰安婦女性たちと 米軍基地の周辺で 生売買をしてきた女性たちが 共に手を取り合いましたし 日本軍慰安婦たちと 今後の女性たち さらにベトナムの女性たちが 手を取り合いました 현재 성매매 성착취의 株장제적 구조에서 뛰쳐나온 여성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現在の生売買や 性搾取という 拡張的な構造から 飛び出した女性たちとも 手を取り合うことができました 그 연대에 여성 장애인들 노동자들 성폭력 家電폭력 피해자들과 지원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해 왔습니다 そのような連帯に 女性の障害者たち 労働者たち 性暴力 または DVの被害者たちと それを支援する活動家たちが さらに連帯してきました 日本軍慰安婦 피해를 해결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운동의 주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日本軍慰安婦 被害を解決する というところにとどまらず 戦時性暴力 被害者たちと連帯し 戦争に反対して 平和体制を構築する運動の 主体にまで なったのです